우리 중심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승부를 나란히 보면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 후반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오늘장에서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김봉만의 맥점매매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 만나보시죠. 희망 경제 확보됐는지 여부는 물론 내일 모레까지 봐야 돼요. 내일 모레까지. 왜 그러냐면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도 발표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 전체 코스닥 종합지수에 차지하는 시가층이 가장 높거든요. 한 13% 정도 차지합니다. 이번에 좀 밀려가지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실적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이제 하반 경기 확보해 줄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일 또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TV 토론회가 있잖아. 대선 거기서 이제 핵심 쟁점이 뭐냐면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아마 서로 토론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또 영향을 받겠죠. 트럼프 또 정치인들은 또 선거 전에 지금 프랑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지원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시가층이 높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그 이벤트 이슈의 이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라인을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이탈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여기서 6월 13일이에요. 이 날이. 이 날이 6월 13일입니다. 만기죠. 만기 때. 그러니까 지난주 만기 때 전전주. 그때부터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인들이 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덜 밀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급을 보시면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지난 6월 13일부터 그날이 만기죠. 만기부터 오늘까지 기간에서 기간에서 기간 투자자들이 오늘은 이제 11억으로 거의 뭐 매수를 하든지 때리지 말든지 고작 그 11억 매도하고 앉았어요. 아무튼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 거래일 연속 매도거든요. 10 거래일. 10일 동안 계속 쏟아붓은 겁니다. 10일 동안. 그 주범이 누구냐면 사모펀드. 그 다음에 이제 투신. 투신은 오늘 매수 전환 됐습니다. 투신이 좀 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연기금도 지난주 후반부터 매도했죠. 기타 법인도 이제 주범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시장의 임자인 금융투자는 이때 이제 만긴날 1500억 매도하고 매수와 매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무튼 전체 누적 기간들의 순매도가 오늘까지 10일 연속 때렸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원.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을 보시면요. 정확히 9790억이에요. 9790억. 거기다 이제 기타 법인도 3000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기타 법인은 기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기간 순매도 누적 순매도 9790억, 9800억 잡고 기타 법인이 3000억. 1조 2000억을 쏟아부은 겁니다. 1조 2000억. 그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 1조 1000억을 매수했고 그러나 외인들이 매도를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 구간에서 1조 1000억이라는 물량이 나온 거야. 기간하고 기타 법인에서. 우리 기간 투자자분들께서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리에서도 계속 매도하고 앉았고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때릴 만큼 때렸다는 얘기지. 때릴 만큼 때렸다. 이 금액이 또 몇천억도 아니고 1조 한 2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 봐서는 때릴 만큼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들이 더 막 또 1조 매도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변심하면 모를까. 아무튼 그 정도고. 오늘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천 얼마 매도했죠? 오늘? 오늘 천억 넘게 매도했는데 그 HLB만 다 때린 거예요. 오늘 1,100억을 매도했는데 HLB만 한 종목만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HLB 오늘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인들로 때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코스닥이 그저기하고 그저기, 그저기까지 하락 종목 수가 1,200개 나왔다고 하죠. 1,200개. 1,200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이제 13일부터 13일부터 기간들이 매도 폭탄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14일부터 장중에 1,000개가 넘는 종목 수가 5거래일 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장중에는. 그리고 21일하고 24일날 이 이틀 동안 종가 기준을 했을 때 거의 1,200개. 그러니까 21일날은 거의 1,182개. 24일날은 1,218개 종목이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장중에 거의 일주일 동안 1,000개 넘는 종목 수가 계속 발생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을 했을 때 1,200개 가까운 종목이 이틀 동안 빠졌으면 일단은 1차에 그 하락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동일하죠. 그럼 일단 기술적으로 그저기하고 그저기 여기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종목 기준에 쓸 때는 셀 크라이맥스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넘어가서 그 다음 주부터는 치수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6월달 동안 한 달 내내 대부분 종목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든지 오른 종목근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수급 쏠림 때문에 빠졌던 종목근들은 아마 돌아가면서 이제 또 급반등이 돌아가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2차 전지도 포함이 되죠. 물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께서 일단 인지하시고 6월달에 어떤 악재다운 것도 없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 대충 여러분들 그 종목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근들을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서 미국은 어제 뭡니까? 완전히 갈지자 패턴이죠. 갈지자.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캔들을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상승 다우는 하락 올리고 내리고 갈지자 패턴이다. 이게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중반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다우는 또 밀리면 또 감해도 구간 나스닥은 또 올라간다고 하면 감해속 아니에요. 이거 나스닥은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제가 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어제 아주 초반에 물류업체 페덱스가 지금 시간에서 15% 급등이거든요. 이거 잘 들으세요. 페덱스가 시간에서 15%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상의한 실적하고 가이던스 발표했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어제 정규정에서는 약부합선을 일단 마감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예상을 상의한 실적, 가이던스 발표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덱스라는 기업은 물류기업이잖아요. 물류기업. 물류기업.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같은 경우가 다우 운송지수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을 그대로 대별하는 지표가 뭐다? 바로 다우 운송지수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운송업종은 재고가 없잖아요. 제조업주에서 물건 생산해가지고 얘네들은 배송만 하니까 재고가 없어요.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을 그대로 대별하는 거다. 120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다우 운송지수가 120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지금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구나. 1분기 때는 120일선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제 페덱스가 실적이 좋게 났단 말이에요. 왜 의미가 있냐면 물류기업이지 않습니까? 어? 페덱스. 지난 분기 실적 괜찮았네? 어?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얘기했어? 그럼 이 페덱스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어? 물류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미국 경기 괜찮잖아 그러면. 그러면 얘가 물류 운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예?